저희 핑거스타일 카페는 기타를 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있으니까요 앞으로 열리는 모든 연주회와 모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공연이 열린 이곳 기타일 카페 아키는 국내 최고의 보컬들을 배출하고 있는 보육기관 파워보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서 먼 길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핑거스타일 카페에서 주최한 14번째 하트 스트링 콘서트였고요 저는 사회자 송희경이었습니다